욕기 10장에서는 욕의 질문식 기도가 기록됐습니다. 욕은 모든 고통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하고 있는데 질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나로 알게 하옵소서 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온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기도가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연구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연구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확대하시고 멸시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주의 날은 인생의 날이 아닌데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약하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지은 인생을 티끌로 보내려 하십니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실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하면서 고통을 주시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를 질문하는 그런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성찰에 대한 그런 질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이렇게 단련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당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생명과 의리를 주신 하나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뜻이 있는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평안을 주옵소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에서 죄인으로 인정되면 내 죄악을 사유치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나를 사냥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하치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바로 무덤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땅에서 흑암의 광명도 없는 그 땅에서 평안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주어졌던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신과 무소불렁을 우리가 인정하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와 또 평안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번 자기가 당한 모든 고통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고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그 모든 뜻을 깨닫고 순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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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